라디오스타 박지인영 구원파 의혹 해명 2단 구원파로 오해받는 이유 2단 구원파는 세 갈래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번째 권신찬 유병원파 기독교보금침례회 두번째 이유한파 대한예수교 침례회 세번째 박옥수파 기쁜소식선교회 기독교보금침례회란 기독교보금침례회는 세칭 구원파의 한 분파. 미국인 독립선교사 딕 요크의 영향을 받은 권신찬과 네덜란드 선교사 길기수에 의해 입교한 유병원이 1961년에 대구에서 시작한 종파. 이들은 1963년 선교사들과 결별하고 대구를 거점으로 하여 전국을 무대로 독자적인 활동을 개시하였습니다. 한편 1964년에 이르러 권신찬은 국제보금지방송 극동방송에 전신해서 설교 목사로 유병원은 방송 부국장으로 은혜의 아침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구원파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권신찬을 따르는 청취자들을 중심으로 평신도 보금선교회가 조직되었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1981년 11월 21일 서울시 용산구 삼각지 서울교대당에서 기독교보금침례회라는 교단이 형성되었습니다. 일대교주 권신찬 권신찬의 모습입니다. 이대교주 유병원 유병원의 모습입니다. 구원파와 박진영과의 관계 박진영 장인은 구원파 유병원씨의 동생 유병호씨다. 2014년 6월 22일 유병원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유병호씨가 배임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체포되었다. 박진영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재혼 결혼과 이혼 박진영은 이혼의 아픔이 있는데요. 박진영 전부인 서윤정으로 두 사람은 1999년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2010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위자료 또한 충격적인데요. 위자료 30억에 매달 2천만원씩 지급했다네요. 유병원 조카와 재혼 박진영은 지난 2013년 10월 9살 연하에 여자친구와 재혼했고 2019년 1월 첫 딸을 품에 안았으며 2020년 3월 9일 두 번째 딸을 얻었습니다. 가수 박진영이 구원파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8월 12일 밤 방송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는 선미, 박진영, 김영석이 게스트로 출연했고 이날 방송에서 박진영은 자서선 발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영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모든 것을 끊고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왔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믿어지더라며. 마침 친구들이 성경이 어려운데 내가 말해주면 잘 이해가 되더라며 성경을 가르쳐달라고 하더라. 5일 정도 함께 공부를 한 후 친구가 아는 후배를 초대했다. 그렇게 규모가 커지고 성경 스터디가 됐다. 그런데 나는 안 믿어지니까 가르치면서도 힘들더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영은 이후 2017년 갑자기 믿음이 생기게 됐다며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르치니 얼마나 신이 낫겠느냐. 그때 내가 어느 조직의 이론으로 활동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구원파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박진영은 전혀 아니다. 지금도 어떠한 소속이나 종포가 없다. 어떤 조직이나 교회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우리끼리 하고 있다. 아무도 아니라고 기사를 써주지 않아 책을 내야겠다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진영은 구원파가 아니다. 두 번째, 박진영의 장인 유병허 씨가 구원파 교주 유병헌의 동생이라 오해를 받았다. 세 번째, 박진영의 성경 공부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번째, 박진영 씨는 속히 권자는 교단에 속한 목회자와 성경 공부를 함께하고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찬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